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를 받고 난 뒤에 또다시 고발됐습니다. 본인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총 5번 재판을 했는데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 모두 변호사 14명을 선임했다. 그리고 변호사비는 2억 5천만 원이 좀 넘는다고 한 이 대목에 대해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다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앞서서 입건과 관련해서 고발을 해놓은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와서 설명한 부분이 다 틀린 부분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본인이 선임했던 변호사만 하더라도 한 30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거기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전관 변호사가 있어서 착수금조로만 한 1억 정도가 들고 30여 명에 제대로 둘 것 같으면 100억 원 이상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2억 5천만 원 정도가 조금 넘는다고 했으니까 명백하게 변호사비를 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납부했다.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S사라는 데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 이모 씨에게 현금 3억 원과 주식 2천만 원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체를 줬다 해서 의혹까지 제기했던 그래서 녹취까지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또다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또한 거짓말이다 하고 이 거짓말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같은 진보진영이었다고 합니다. 진보진영. 그런데 여기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대장동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딱 선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관련해서만 집중적으로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또 깨어있는 시민당에서 지금 고발을 했는데 대검에서 고발장을 받고 난 뒤에 이걸 지금 수사부서에 배당을 된 지가 일주일 가까이 지냈지만 여전히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수사건에 대해서 사건은 접수는 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담팀이 구성되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구석 영장 청구까지 속전석귤로 진행된 대장동 게이트 또 로비 의혹 수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대장동은 지금 거꾸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게이트도 하고 뒤집을 씌우기도 하고 또 반박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특별하게 뒤집을 씌울 만한 상황이 없고 이걸 수사를 하면 그대로 변호사비를 누군가가 대신 내줬거나 아니면 변호사비를 내지 않고 그냥 무료로 변호를 해줬다. 무료로 변론을 해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은 그게 친한 사람이거나 또는 동기거나 이런 사람들이 할 경우에는 김영란법 위반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한 번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왜 변호사비를 내지 않았나. 누군가가 대신 내주지 않았을까. 기업에서도 낼 수가 있고 아니면 김만배가 주인으로 있는 화천대유나 그 밑에 계열사인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가 있는데 여기서 각각 돈을 내서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당 대표는 고발인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측 연락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측에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의 고발을 하고 나면 고발인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관련 관계되는 사료, 서류들을 점검하고 난데 그 다음에 피고발인을 불러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사건을 수사하려고 하면 고발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고발하게 된 경위, 고발을 하면서 제출한 서류 이런 것들을 보고 왜 고발하게 되는지.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관련 자료들을 찾고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없다는 겁니다. 시민연예당은 지난 6일과 7일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발언과 함께 변호사비를 3억 원이라고 밝힌 8월 달의 페이스북 글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1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맡겨졌다가 하루 만에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할 지역이 수원이라는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데 결국 이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지금 15일 재배당이 됐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 2부에 15일에 재배당이 됐는데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보면 지금 여론이 집중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고발일 수사를 하고 수사에 바로 착수했는데 그렇지만 이재명을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부분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너무나 미적거리고 있고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이 사건도 지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그리고 진술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공론화되고 녹취록에서 흘러나오고 이 녹취록을 또 다른 다른 기관들 즉 국민의힘에서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다른 방향으로 털 수 없는 게 핵심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녹취된 부분들이 다 지금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도 이 녹취록이 들어가 있으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그런데 정작 변호사비 대납 의혹 또 변호사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건 빨리 고발인에 대해서 불러가지고 조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넛장 또는 미루기 수사가 아닌가 하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불리한 수사를 뭔가 자꾸 미루고 미루고 또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이 아닌가 지금 거기다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김만배를 8차례나 만났고 그 이후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거법의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이 건도 지금 사법거래다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정황을 보면 완전히 사법거래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왜 갔나 물어봤더니 지금 권순일을 만나러 간다고 적어놔놓고 간 것은 이발하러 갔다. 이렇게 허위 진술을 한 것도 있고 이발하러 갔다. 그러니까 이발하러 갔다 해놨는데 그럼 이발하러 가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 권순일 전 대법관 방에 방문한다고 이름을 적나. 그러면 거기 보안요원들이 다 방에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거기다가 본인이 권순일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재판이 무죄가 되고 그리고 권순일이 바로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가 됐다. 권순일은 기본적으로 변호사회의에 등록도 돼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고발 함께 돼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도 돼 있고 그리고 이를 봐주고 난 뒤에 사후내물죄로 고발도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미적미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싸고 동시다발적으로 오역이 한꺼번에 확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오역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조폭일루설도 아무리 사진 하나 가지고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다고 돈 치더라도 그러나 박철민씨가 이재명에게 분명히 줬다. 집에까지 아파트 앞에까지 가서 벤처에 이역을 넣어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벤처. 그리고 그 정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봐주기 언제까지 갈지 지금 이재명에 대한 오역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국민 여론도 악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미적미적 될 수만 없지 않은가. 그래서 자꾸 이게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특검이 착수했다면 벌써 지금 이 사건 핵심 요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또 출국검지나 이런 것들이 내려졌을 텐데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받고 있는 오역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도 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적각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